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스닥의 선물이 2%정도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냅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증시를 뒤흔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이미 오늘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주가 흐름은 크게 걱정을 미리 할 이유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이 만약 2% 이상 아주 더 크게 3%, 4%, 5%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선물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증시는 이미 먼저 얻어맞았다. 그래서 반영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이 수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로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허가가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죠. 허가 안 난 아바스틴 왜 팔았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내 추가 계약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밝히고 있죠. 2분기 내 추가 계약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죠. 적극적인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반격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끌어내려 놓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합병이 될 때까지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하나의 쇼다 라고 밖에 주주들은 인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주들은 너무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주가 흐름에 정말로 분노가 정말로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라가 있다 라는 것을 회사는 알아야 됩니다. 얘가 지금 뭐 성장이 끝났고 순 지금 뭐 대도 안 한 그런 회사인데 이거 뭐 속았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박살나고 원래 이 회사는 엉터리 회사고 성장 가능성도 높고 순 거짓말 많은 회사였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 실패해. 내가 잘못 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회사가 아니죠. 지금 얘는 정말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보면 또 알 수 있느냐. 바이오시밀러에서 유럽에서 1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워낙에 원래 잘했죠. 근데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한 전세계적인 기업들 다 포함해서 지금 몇 개 되지 않죠. 거기에 셀티리온이 이름이 올라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세이브시켰죠. 자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결국은 성장을 하면서 한 해를 마감을 했죠. 근데 주가는 정말 반토막 이상 끝도 없이 내려와서 거기다가 정말 4년 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히던 분식회계의 의혹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다 벗어던져버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합병이라는 부분이 정말 크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구나.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죠. 공매도 부분도 있지만 공매도가 지금 셀티리온만 이렇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 정시에 공매도가 정말로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한데 그 공매도가 춤을 출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들고 있죠. 정말로 많이 주가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 미스테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다권에서 주가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쇼다. 그러고 JPC나 그냥 눌러줘. 이렇게 내가 좀 할 테니까 액션 할 테니까 네가 좀 눌러줘. 그럼 말장 꽝이 되겠죠. 지켜보면 이제 되겠죠.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은 2분기의 실적을 회복을 하겠다라는 간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셀틴은 왜 헬스케어에 허가 안난 아바스틴 시빌러 팔았나 지금 9월달 정도 되면 글로벌 허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 정도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 7, 8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9월달에 이제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판매를 바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 셀티린은 딱 맞춰서 허가가 나면 바로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매출이 일어나고 빠르게 진행이 됐죠. 셀티린은 헬스케어와 1600억 수준의 공급계약을 맺었죠. 해당 계약에 따라서 공급되는 제품은 아바스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CTP616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CTP616이 된 판매가 신청 결과가 식약처를 비롯해서 FDA, EMA 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기간이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셀티린이 어떤 시점에 되는지 뭐 바삭하죠. 잔뼈가 굵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불가능한 바이오시밀러를 헬스케어가 사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셀티린은 스퀘어는 셀티린이 개발한 생산 개발 생산 제품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셀티린이 공시장 공급내용 렘시마 그리고 CTP6 그리고 허중하죠.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셀티린 측은 이번 공급 제품에 이 CTP16이 포함된 이유는 신속한 글로벌 공급으로 꼽았습니다. 연내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헬스케어가 신속하게 제품을 해외 수출할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설명이죠. 이런 준비 시간은 필요하죠. 당연히 헬스케어 관계자는 셀티린 생산 제품을 받아서 각국 규정에 맞게 패키징을 또 해야 되겠죠. 받아서 각국의 규정에 맞게 패키징을 하고 현재로 라벨링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제품을 받아서 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CTP16의 허가 시점과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를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양사 계약 시작을 24일로 종료를 오는 6월 30일로 설정했죠. 그러면 6월 30일까지 받아서 이런 준비하겠죠. 패키징하고 현재 라벨링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물류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판매가 되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9월 달에 CTP16의 출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셀티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거의 9월 달이다 하면 9월에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아바스틴이 개발한 로슈 계열사 제넨테크와 글로벌테크 하위도 맞춰서 분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동등하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하다는 점이 임상삼상을 통해서 입증을 한 상황이죠. 지금 이 CTP16이 출시가 되면 혈액암치료 트럭시마 그리고 허주마에 이어서 세번째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지난해부터 CTP16의 글로벌 허가 승인 즉시 조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 글로벌테크 합의를 진행을 해왔고 이 합의가 분쟁 없이 잘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라벨링하고 미리 이런 부분들 패키징하고 그렇게 해서 오다가 들어오면 바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고려해서 매출을 일으킨거죠. 지금 이 CTP16에도 램시마 허주마가 거래대상에 올랐고 그리고 지금 램시마스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램시마스시가 최근 1년간 유럽에서 분기별 평균 42%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램시마스시인 시장 진출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죠.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가 되죠. 정맥주사제형인 램시마와 피아주사제형인 램시마스시가 시너지 역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시마스시의 미국 시장 상업화를 2023년 목표로 현재 삼성 진행 중이고 셀티로는 이번 공급기약에 이어서 2분기 내 추가 공급기약을 또 체결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반격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모든 면에서 보면 셀티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결국은 주가는 이 정도 위치에서는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지만 정확하게 언제 올라가는데 그거는 몰라도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2.1%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럽 중심의 1%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증시도 특별하게 아주 더 쇼킹한 그런 환경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럼 우리증시는 먼저 맞았죠. 먼저 더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더 높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티리오는 어쨌거나 지금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는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해 있다. 조금 더 내려가고 흔들리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정말 왜곡된 그런 주가 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